현실 정치 토끼가 아니라 두 날개로 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는 정신과 가치 다른 하나는 욕망과 물질 지금 한동훈 뒤에는 조선일보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진실을 다 밝히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각자 시청자님 각자 내리십시오 그래도 어디어디를 찍어야 된다 혹은 그래도 어디어디가 승리해야 한다 무조건 승리하고 봐야 된다 혹은 무조건 패배하고 봐야 된다 저는 결론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두 날개로 난다라는 새로운 생물학적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두 날개를 한국말로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좌빨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리영희죠 이 사람 책 중에 새는 좌우의 두 날개로 난다 이런 책도 있고요 그전에도 두 날개 얘기를 노상해왔습니다 80년대 초까지는 한국은 미국과 소련을 양날개 삼아서 날아야 한다 소련이 망한 다음에는 그 말이 안 먹히니까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양날개로 삼아서 날아야 된다 그런 취지의 글을 많이 썼죠 조선일보 김대중 어르신의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말은 결국은 리영희의 두 날개 이 스토리의 조선일보 버전 혹은 열완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조선일보 김대중 어르신이야말로 리영희의 가장 충실한 제자 혹은 후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먼저 세례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을 때도 많고요 그래요 또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우도 많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 두 날개는 미국의 양당 그러니까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기반 스위칭이 6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원래 스위칭 현상은 그러니까 1900년대 초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우드로 윌슨 때부터 이게 60년대에 완전히 스위칭이 일어났죠 지금 예를 들면 조지아라든지 텍사스 이런 데들은 공화당의 노상위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다 민주당 아주 터밭이었죠 이 스위칭이 일어날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남부 또 농촌 혹은 도농 중소도시 이걸 잃어버리는 게 싫어가지고 그때 두 날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1964년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그런 흑인 민권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죠 마틴 루턴 킹 목사 지금 사진 중앙이죠 그래서 이제 존슨 대통령이 그때 시민권리법 Civil Rights Act라는 것을 주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정부가 인종차별적인 관행과 법률을 가졌을 때 그것을 연방이 개입해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해집니다 라고 반대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말하자면 농촌 혹은 도농지역 혹은 중소도시 남부 이쪽이 공화당으로 넘어갔고요 대도시가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걸 미국의 공화 양당 간의 양당 사이의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새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당 분열을 막기 위한 구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대도시와 기타 지역 사이의 정책 성향이 확 갈린 거거든요 대도시 쪽에서는 이제 시민권리법 같은 그런 진취적인 법률을 지지를 하고 남부라든지 농촌에서는 그걸 반대를 하고 이게 굉장히 심해지니까 민주당 내부 분열을 막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연을 확장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집토끼 산토끼 이거는 내부 분열 때문이 아니라 외연 확장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외연 확장이 아니고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해서 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리영이가 갔다가 썼는데 새는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 리영이라는 사람이 좀 어두컴컴한 게 이게 원래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미국 민주당에서 쓰는 얘기인데 이거를 나는 좀 다르게 해석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다 자기가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 그런 명언을 리영이가 무슨 명언을 만들겠어요 마음이 이상한 사람인데 국힘 쪽 그러니까 그 전에 신한국당 그다음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지금 국힘 이쪽 계열에서 집토끼 산토끼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이 토끼 타령이 나온 게 배경이 뭐냐면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면요 88올림픽까지의 정치통합 레시피는 나라 만들기, 나라 지키기, 반공, 나라 키우기, 경제발전 그 셋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8올림픽 무렵쯤 돼서 먹고 살게 됐고 먹고 살게 됐다는 게 단적으로 뭘로 나타나냐면 누구든지 돈을 가져가면 뭘 수입하겠다 이러면 이제 은행에서 마음대로 외환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외환이 쫄리지 않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바나나, 오렌지, 돼지사료, 닭사료 이런 게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80년대 중후반 무렵부터 서민층이 돼지고기와 닭고기와 바나나 같은 것들을 좀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8올림픽 정도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88올림픽이 끝나고 1991년 사이에 이제 냉전 질서가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의 전세계적인 세태가 전세계적인 세태가 이제 말하자면 중국사랑 타락 글로발리즘이 되죠 그러면서 얘기가 확 바뀌는 거죠 우리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1990년 6월에 한국소련 수교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러시아랑 수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소련과 수교를 합니다 1990년입니다 소련 망하기 1년 반 전에 그 다음에 1992년 4월에 한중 수교가 있고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정치 이념이나 정치 철학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냉전 혹은 반공 가지고 됐단 말이죠 냉전이나 반공은 뭐뭐에 반대한다라는 의미에서 안티태제라고요 뭐뭐가 싫다 뭐뭐에 반대한다 뭐뭐와 싸운다 그런데 뭐뭐를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태제로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 그게 결국은 개인 자유공화 전체주의 비판 그러니까 공산주의뿐만이 아니라 나치이즘이라든지 혹은 다른 형태 일제라든지 이게 같은 전체주의고 이 전체주의가 실은 인간을 국가의 부속물로 보는 관점이다라는 심오한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뿌리를 캐면 이게 프랑스 혁명 때 자코벤까지 올라간다 사실은 그건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학자 프랑스 역사학자 프랑스와 휘레의 얘기입니다 1980년대 중반의 의미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도 그런 정도로 이게 생각이 깊어지면서 반공 눈앞에 닥친 공산당 안 돼 냉전해야 돼 이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껴안는 어떤 큰 틀로 가야 되는데 이 큰 틀로 태제로 못 가니까 나중에 시간이 재고 나니까 안철수 같은 자는 요즘 세상에 빨개기가 어딥남녀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는 들어다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한번 집어넣었다고 와야 돼 안철수 씨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럼 인생이 확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 정치 철학이 없으니까 원칙도 없고 그냥 토끼모리 집토끼냐 산토끼냐 집토끼는 우리 노상 찍어주니까 산토끼 어떻게 잡으러 나가지 여기에 이제 골모를 하게 되죠 안티태제의 시대는 끝났지만 태제의 시대는 오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정치 철학이 없는 정치 공학의 시대가 되는 거죠 정치 철학이 없는 정치 공학의 시대 이게 이제 대개 1990년대 초부터 30년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정치 철학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고 반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안티태제 갖고 충분했다고 이런 상태에서 전 세계적인 세태는 중국사랑 타락 글로말리즘 해체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중과 종북과 좌파와 해체주의가 결합하지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 종북 친북 종중 친중 국북 그 저기 뭐야 그 비판하는 자 본 적 있어요 별로 없는데 심지어는 lgbtq 중에서도 별로 없는데 통진당의 당 색깔과 lgbtq가 좋아하는 보라색이 같은 색깔인 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은 아닐 수 있다고 봐요 통진당 쪽에서 그쪽에 러블레터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종중 종북 좌파 해체주의가 이게 한무더기가 돼가지고 이게 철학 이념 담론을 독점해서 우리 같은 사람 백모 같은 사람 보고 전부 이상한 극우 또라이 전쟁관 같은 놈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정신문화 권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극우 또라이 친일파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가슬라이팅을 하는 거죠 계속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 정치인이라는 거는 저들의 정신문화 권력에 주눅이 들어서 가슬라이팅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칭 정치공학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선거는 우리가 잘 알아요 항상 그래 얘기가 선거는 우리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주눅이 완전히 들어있어요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국힘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부르는 18번 노래는 산토끼 집토끼 산토끼 집토끼 토끼 딸형이죠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국힘 정치인들이라는 게 이제 그게 국힘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캐고 올라가면 마지막에 가면 지식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언론 기자의 형태건 대학 교수의 형태건 무슨 영국의 관의 형태건 종교 지도자의 형태건 목사님이건 신부님이건 스님이건 수녀님이건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문제의 뿌리는 국힘 정치인 자체가 아니라 정치의 수준은 정확하게 민도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민도의 수준은 지식층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식층이 어떤 정신문화를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런 거죠 한동호는 보면 국힘 토끼 딸형의 대표 선수죠 내가 가스라이팅 전문가예요 이거 아뇨 김경률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말 그대로 가스라이팅에서 들이대잖아 그냥 토치불로 도태우 태워버리고 장해찬 태워버리고 양손에 강력 토치 들고 내가 토끼 딸형 국민 가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가서 또 박 대통령 만났는데 박 대통령 저렇게 소박하게 동네 아주머니 같이 화장도 안 하고 참 좋습니다 한동호 같은 자가 왔을 때 괜히 그렇게 윤 대통령 하듯이 그렇게 정중하게 안 하신 거 참 굉장히 센스 있는 거예요 한동호 눈에 박 대통령은 뭘로 보이냐면 집토끼의 여왕으로 보여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나 집토끼의 여왕으로 대하지만 나 그냥 수더분한 동네 아줌마야 그렇게 맞받아 쳐버린 거라고요 여기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래서 한동호는 가스라이팅을 양손에 토치 들고서 가스라이팅을 하던 내가 토끼 타령 국민 가수라고 산토끼 집토끼 산토끼 집토끼 노래를 부르던 저는 사실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죄는 한동호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지식층한테 있는 거예요 원죄가 뭐 어차피 그 동네에서 그동안 30년 동안 토끼 타령 열창에 왔는데 선수 하나 한모라는 선수 하나 더 등장했다고 그거 미운투를 박여가지고 잡아먹겠다고 설칠 필요가 없죠 상식인데 그 동네 제가 국팀 정치인들이랑 얘기 좀 해서 원칙이나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바로 툭 튀어나오는 바람이 그 발언이 뭐냐면 제가 선거 세 번 해봤습니다 그중에 두 번 이겼거든요 선거는 저희가 잘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호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제가 한동호에 대해서 비판적인 건 도태우 날리고 장해찬 날리고 날아간 도태우 내 동지지만 뭐 가슴 아프겠지 장해찬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네 가슴 아프겠지 근데 뭐 그 동네가 워낙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뭐라고 말을 안 하겠어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왜 글로벌 군사지정과 국가 안보 전략에 도전하냐 이거 한동호이가 지금 대한민국을 전체를 검찰공화국으로 국채변경하려고 그러냐 이거지 대한민국의 주권자를 토끼들로 말하자면 국채변경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지 제가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릴게요 지휘책임과 형사책임이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해병대 사단장이 애초에 형사범죄로 이 사람을 얽어넣는 게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저 김병장 저거 오늘 무례파티를 죽여야겠어 라는 사리가 있거나 혹은 사단장 자신에게 현장에 세세한 작전 명령 야 거기에 주부 튜브 말이야 그거 20개 가져가야 되고 말이지 그거 꼭 수영판스 챙겨가야 되고 그거 얕은 물부터 이렇게 짚어가면서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세세한 작전 명령을 내려야 될 책임이 사단장에게 있다면 그건 중대 과실이 되는 거죠 살해의 의도가 있었으면 살인이 되는 거고 그럼 형사책임이 성립해 둘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장한테는 결국 무슨 책임이 있는 거냐면 야 그 정도 거기 가서 뭐 뒤지라고 저기 익사한 사람들 물가에 가서 뒤지라고 그럴 때는 그 밑에 연대장 대대장한테 좀 더 확실하게 지시했어야지라고 지휘 책임을 모를 수 있을 뿐이에요 이 경우는 애초 사안이 그렇다고 이거 누가 더 잘 아냐 한동훈이 더 잘 알지 한동훈이 자기 손으로 배임으로 잡아놓은 그 기업인이 한두 명이겠어요 기업의 배임이 굉장히 까다로운 법률 해석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배임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배임이고 아주 애매한 거예요 이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덜 애매해요 저 같은 사람 생각해도 약간 지휘 책임일 것 같은데 금방 생각이 그렇게 된다고요 애초 사안 자체가 그래 거기다가 이종섭은 또 한 발 건너뛰잖아 수사 확인과 수사 개입 아니 맨날 언론사에서 전화 오니까 뭘 알아야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수사하는 사람한테 수사 어떻게 내가 하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게 수사 개입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박 머식이라는 대령도 외압을 내가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외압을 받고 있다라고 내가 느꼈습니다라고 교활하게 주장하잖아 아주 영악하게 죄송합니다 교활하다 그래서 저는 그 말 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 뭐 좀 아네 외압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외압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 근데 상대방의 말을 제가 외압이라고 느꼈습니다라고 그러면 그 증명할 필요가 없어 어떤 아주 고약한 여자가 참 아름답네요라는 저의 말을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여성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표현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다라고 증명해야 돼 본인이 그러나 아 그 백모가 말이에요 그 삐긋이 웃으면서 참 아름답네요라고 할 때 그 눈이 몽롱하게 풀리고 제가 심정적으로 말이죠 성희롱을 당했다고 저는 느꼈어요 라고 한다면 자기한테 증명 책임이 없어요 꼭 그 화법을 쓰더라고 그 박대령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야 참 단수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종섭 당시 장관이 사실과 상관없이 말이야 당신 박대령 무조건 타단장 형사 책임에서 면책해 라고 했다면 외압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수사 개입이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저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기 박대령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휘 책임과 형사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제게 알려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 언론사가 막 시도 때도 없이 저 막 들들붙고 있는데 저도 뭘 좀 알아야 대응을 제대로 해드릴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말이었다면 이건 외압이 아니라고 제가 짐작하기에 그 정도 문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못 부르는 거예요 애초 사안이 형사인지 지휘 책임인지도 불분명하고 사단장에 대해서 국방부와 무슨 통화가 있었다 청와대와 통화가 있죠 통화대도 알아야 되니까 상황을 그런데 그게 수사 강압 수사 외압인지 아닌지도 그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통화내용이 아니 청와대가 무슨 사단장 파리 안으로 굽는다고 특별히 보호할 일이 있어요? 정확하게 원칙대로 하면 된다 그게 지휘 책임 문제라면 지휘 책임을 물으면 되고 거기에 형사 책임이 있다면 형사 책임을 물으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쟤들 보도하는 거 보세요 청와대에서 연락이 있었어 청와대가 영화대가 연락했음 연락하지 기자가 막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묻는데 상황을 알아야 답을 할 거 아니야 답을 안 하면 또 영화대가 신경도 안 쓰고 있음 이러고 씹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정을 한동훈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법을 다뤄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무슨 짓을 했죠? 그래서 으스스하다는 거예요 인민눈 높이 아니야 한동훈이 이종수업 호주대사를 불러들여서 하염없이 공수처 조사를 대기타세요 이렇게 주장한 거란 말이에요 법률적 실체성과 상관이 없이 그럼 이거는 한동훈 당신은 말이야 국민 눈높이라고 당신 입에서 하지만 당신은 인민 눈높이야 당신은 국민검사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은 평생 인민검사로 살았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생계,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국가의 공무집행을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호주 대사로 나가 있는데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생계의 위협을 받는 거고 선거를 위해서라면 국가의 공무도 파괴시킬 수 있고 개인의 생계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잖아 그래서 으스스하다는 거예요 이종수업은 한국, 호주의 국방안보협력강화라는 막주강한 과업을 떠짊어지고 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 과업은 차이나 디리스킹, 나아가 중국 발작 예방 한 호 간에 강력해지면 일본이 쪽팔려서 강력하게 붙는다고요 지금 일본이 사정거리 1000km에 이르는 타입 12식 개량형을 오키나와에 깔았잖아 그래가지고 오키나와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란 말이에요 오키나와 주민들은 굉장히 좀 좌빨스럽고 평화주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욕할 게 못 되는 게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오키나와에서만 한 2, 3만 명 죽었다고요 주민들이 몰아넣잖아 밀림 속으로 몰아넣고 옥쇄하라 그랬잖아요 오키나와 주민 전체를 일제가 굉장히 참혹한 짓을 저질렀다고요 그래서 그 반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밀림 속에서 기아와 말라리아로 어린애까지 다 죽어 나갔다고요 그래서 왜 오키나와에 저 살벌한 미사일 갖다 두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반중 최전선으로 끌려 나오고 있다고요 일본이 반중 최전선으로 끌려 나와야 대한민국이 안전해져요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요 그럼 일본이 반중 최전선으로 끌려 나오려면 한국과 호주가 힘을 딱 잡고서 일본을 뒤에서 밀어붙여야 돼요 지금 그 일하러 가 있는 사람이야 한동훈 씨 알겠어? 한동훈 씨 알겠냐고 글로벌 군사 지정학 구도랑 직결되어 있는데 이걸 두고 야 이종섭이 들어와 들어와 너 말이야 무릎 박고 옳고 말이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공수처가 부를 때까지 거기 대기타 그게 국민 눈높이야 이런 짓을 저지른 거 아니야 한동훈 씨 당신이? 그게 당신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인가? 제가 이 점에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도태우 100명을 날려도 좋고 장해찬 100명을 날려도 좋아 그 동네 다 그런 동네야 집토끼 산토끼 집토끼 산토끼 그것만 하면 오케이 그건 해라 이거야 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힘이 안 붙는다 이거야 그런데 감히 인류 전체의 운명에 걸려있고 한국인 전체의 생사가 걸려있는 국가안보 글로벌 군사지정학 구도 한미동맹에 걸려있는 그거를 건드려? 간땡이가 부었죠 무식해서 무식해서 간땡이 부은 거 아니야 저거 그 이종섭은 글로벌 군사지정학 플레이어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나라에 그거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국정원 장관 조태용 참 잘 갔습니다 그런 분 가면 든든해요 또 지금 국가안보실의 실장 또 차장 뭐 이런 사람들 참 잘 플레이하는 사람들이야 그 급이라고 이게 이종섭이 이종섭이 국방장관이 있었을 때 국방부랑 관계된 일이 뭐가 있었는지 잠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한미동맹이 한미핵동맹으로 격상됐죠 둘째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의 우주군을 주둔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에 우주군이 추가됐습니다 이는 한미 미사일 방어정보 실시간 연동을 위해서 취해진 조치죠 그 결과 하와이 우주군 기지를 허브로 삼아서 한미일 3국 사이에 미사일 방어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체제가 덜어서게 됐습니다 셋째 한미일 3국 군사안보시스템이 확립됐죠 이제 3국 연합군사훈련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저항 중국에 대한 버티기에 있어서 이제까지 일본은 엉거주춤 뺀질이 행태를 보였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확 그냥 밀어붙여버리니까 일본이 반중 최전선으로 끌려 나왔고 이종석 같은 사람이 호주의 대사로 가서 호주를 더 움직이면 일본은 반중 최전선으로 더 끌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압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아도 덜 맞고 우리가 말하자면 더 안전해집니다 넷째 폴란드와 군사협력체계가 확립되고 엄청난 무기가 수출됐죠 한국은 사실상 나토 회원국이랑 다름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 역시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에 대한 저항 버티기 전선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건 백모의 말이 아니라 나토 사무총장 슈톨텐베르그가 한 달 전쯤에 워싱턴에 갔을 때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한 겁니다 앞으로 나토 유럽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국에 대한 대항 전선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다섯째 사우디 및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와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무기 수출이 활발해졌죠 여섯째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데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드디어는 FA-50을 구매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죠 일곱번째 오스트리아의 무기 수출이 성사됐죠 이는 한국이 사실상 파이브 아이즈 미, 영, 오, 케, 뉴질랜드 다섯 개국으로 이루어진 서방 최강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의 주 멤버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영국 유튜버 전문 평론가의 평입니다 이종섭이 이런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너 들어와 너 내가 생각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사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없어 너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다려 공수처 부를 때까지 공수처는 부를 생각도 없는데 공소유지가 안 되는데 기소가 힘든데 어떻게 부르냐고요 이게 무슨 이게 이게 뭐 검사, 검찰이 최고야? 대한민국 국채를 바꿀 생각이야? 한동훈 씨,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을 주권자에서 토끼들로 다 바꾸고 싶어? 그래서 모든 토끼를 검찰공화국의 품속으로 몰아넣고 싶어? 한동훈 눈에는 글로벌 군사지정학구도 전략 안 들어와요 온 국민을 토끼모리해서 공수처 검사가 부를 날만 목 빼고 기다리는 존재로 만들려고 환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국민은 토끼다 검찰공화국의 품속에서 보호해 줘야 한다 이것이 한동훈의 모토인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한동훈의 우주에는 토끼 타령 정치공학밖에 없어요 그의 우주에는 차이나 내륙스킹이라든지 글로벌 군사지정학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높이는 인민눈높이 자칭 국민 눈높이에 맞춰져 있고 그의 기준은 인민정서 자칭 국민정서에 맞춰져 있죠 그는 자유공화주의에 바탕한 원칙 가치를 섬기는 것이 뭔지 개념이 탑재 안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무식하니까 아주아주 쉽게 용감해 줄 수 있죠 특히 조선일보 같은 데서 뒤에서 커넥션 딱 돼가지고 아유 한위원장님 이번에 위원장님 되실 때 저희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손잡고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의미 깊은 일을 해보시죠 이렇게 딱 라인업 되면 그냥 홀가닥 넘어가서 무지하게 용감 무식해질 수 있지 않아 그렇게 저는 감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고요 결과적으로는 22대 총선은 조선일보의 대승리입니다 국힘이 이기든 말든 조선일보는 대승리했습니다 일개 언론기관이 당선 확정 세석 확보했습니다 TV조선 앵커 박정훈 씨 송파갑에 공천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TV조선 앵커 신동욱 씨 서초울에 공천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님 비례 12번 공천됐습니다 당선권이죠 축하드립니다 당선 확정이 세 명이에요 조선일보 회사 출신이 그냥 조선일보 출신이 힘든 험지 포함해서 한 두세 명 출마했다 그럼 오케이 이거는 아주 노른자위의 당선 확정이에요 그냥 그래서 한국동원과 조선일보가 커넥션이 있냐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 게다가 조선일보가 요새 공공헌하게 그런 얘기를 떠들잖아 황동원이 윤석열을 까고 넘어서야 선거를 이깁니다 조선일보 요새 공공헌하게 그렇게 싸워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이때까지 행태를 보면 장기 전략 목표는 뭐냐면 무기력한 기득권들의 대환장 파티가 열리는 제도 다시 말하자면 국가 헌법 체계를 87년 헌법 낡았어요 이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네 우리 의원내각제에 가야 합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숨은 사실이라고 봐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직전에 백기 돌고 한 말이 뭐예요 의원내각제 개헌에 찬성합니다 그때요 제가 그래서 그 법률회사들 뭐 그 원로들 침을 뱉어요 그게 무슨 뭐 알만한 무슨 법률회사 무슨 법률회사 지들끼리 모여서 맨날 세미나 하면서 조선이 띄우고 중앙이 띄워주니까 제왕적 대통령 극복하고 의원내각제 가야 된다고 나이 70몇 살씩 처먹어 갖고 잘나가는 법률회사의 설립 파트너 해 갖고 재산은 1,200억씩 이상씩 끼고 있는 자들이 아이고 구역질러 아주 집요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같은 데서 의원내각제가 들어오면 기득권들이 타협을 하면서 계속 안정되게 갈 수 있거든 대한민국은 무조건 대통령 중심제 가야 됩니다 그게 87년 민주화 혁명의 기본 틀이잖아 그게 광주 정신 아니야 의원내각제 하겠다는 자들은 다 광주모독제로 집어넣어야 돼요 조선일보야말로 5.18 정신을 폄훼하는 광주모독사범 1등입니다 한동훈과 그렇게 기쁜 관계가 아니길 바라요 그런데 어떻게 조선일보 기자가 3명이나 당선 확정인가 참나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삼각진영과 단선 커넥션인데 이 단선 커넥션이 조선일보 한동훈 커넥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각진영은 뭐냐 윤석열의 깃발이 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칭찬하는 말이니까 대통령 차 빼고 할게요 윤 대통령 혹시 들으시면 너무 기쁜 나빠하지 마세요 저는 칭찬을 할 때는 대통령 차 뺍니다 오히려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어 개념으로 한국어로 개념을 담은 한국어로 정신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전체주의, 자유, 개인, 가치공유 동맹, 일방적인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어떤 대통령도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운함 이승만은 이런 단어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영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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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고요 Japan Inside Out의 마지막 챕터, 컨클리전 챕터에 보면 딱 첫 문장이 그겁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을 위한 정부고 개인에 의한 정부고 개인에 의한 개인을 위한 정부고 전체주의는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써요 전체주의는 국가 권력의 무한 강화를 추구하는 그런 체제다 그런 얘기에 첫 문장의 영어로 딱 써 있어요 잠꼬로 전체주의 Totalitarianism이라는 단어 자체는 1930년대 초부터 쓰였어요 최소한 아무리 늦게 잡아도 근데 그게 어디에 쓰였냐 주로 평론에 쓰였습니다 평론에 그러니까 신문에 책에서 전체주의 극우 전체주의의 하나인 일제 일본제국주의를 그 국민심리를 전체주의 국민심리를 책으로 분석한 책에서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쓴 세계 최초의 책은 운함 이승만의 책입니다 거기서 일본을 전체주의에 찌들어갖고 7천만 전쟁 7천만 전쟁 기계로 무더기로 모여있는 괴물이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이승만이 그런 운함이 한국어로는 개인이라는 단어도 쓴 적 없고요 전체주의라는 단어도 쓴 적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 당시 국민들은 그런 단어를 쓰면 이해를 못해요 그 당시 민도의 수준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런 언어를 이해할 때예요 제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며칠 전에도 박선배는 어쩌고 저쩌고 누가 그랬래 야 나 행복해 박선배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운함을 생각해봐 그 사람은 자기 모국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죽은 사람이야 나는 내 모국어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떠들고 있어 얼마나 행복하냐 운함 정말 그런 면에서 참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이렇게 아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따라서 한국어로 된 개념어로 깃발을 못 들었지 박정희는요 정신 가치 개념의 깃발을 든 지도자가 아니라 욕망과 물질의 예술가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지긋지긋한 가난을 떨쳐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은 운함이 못 펼쳤던 그런 정신과 가치라는 측면 정신과 가치를 섬기는 측면과 욕망과 물질을 소홀히 하지 않는 측면 이 두 개의 날개로 나는 거예요 인간은 두 날개로 나는 존재입니다 집토끼 산토끼는 그 한참 아래 그건 날개라고 할 것도 없어 한동훈은 이런 진실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합을 했죠 이게 그 취임식 날에 보면 지금 윤 대통령 바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을 앉혔잖아 박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날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니까 자기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 박 대통령이 뒤에 자기의 아우라로 나오도록 하겠다 자기 아우라로 삼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취임식 날부터 5월 달에 그리고 참 저 취임식 때 참 그림이 좋았던 게 저렇게 자기 자리 뒤에 딱 박 대통령 모셔 놓고 그리고 저 취임식 끝나고 박 대통령 갈 때 저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다 90도로 그냥 다 김건희 여사는 좀 빨리 고개를 들고 윤 대통령은 계속 숙이고 있잖아 사전 방문했고 작년 11월에 지금 저 모습하고요 아까 한동훈과 찍은 모습을 비교해보세요 아까 한동훈과 찍었을 때 그냥 캐주얼한 그냥 쭈글쭈글한 티 입고 나서 나 집토끼 여왕 아니여 나 이용해서 뭐 표 끌 생각하지 마 거의 그거고요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정중한 최상의 자기 품위를 갖춰서 만나잖아 박 대통령이 저런 프로토콜은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하나요 아마 원래 성격이 깔끔하고 고상한 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청와대에 살면서 저게 아마 보고 배운 게 보통이 아닐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면 이런 구도입니다 한동훈 조선일보 커넥션은 어두컴컴한 단선 커넥션이에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삼각편대야 삼각진영이에요 박 전 대통령 윤석열 재공화 시민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렇게 쉽게 형성이 안 돼요 근데 틀이 지금 가치지향 글로발리즘 차이나 디리스킹 가치지향 글로발리즘 차이나 디리스킹 가치지향 글로발리즘 CDVO 혹은 뭐 차디발로 차이나 디리스킹 밸류 오레인티드 차디발로 혹은 CDVO 글로발리즘이죠 그게 바깥에서 원이 넓어져 가니까 안에 있는 삼각형도 내실화가 되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 침공을 계기로 중국사랑 타락 글로발리즘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네 그거 끝난 지 지금 2년 넘었습니다 지금은 차이나 디리스킹 가치지향 글로발리즘 CDVO 혹은 차디발로 글로발리즘 시대예요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은 자유공화 시민 그다음에 윤석열 박 대통령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빨리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선일보 한동훈 연결은 단선적인 컴컴한 커넥션일 뿐이에요 저건 정치도박 커넥션이에요 그냥 삼각진영이 조금만 더 성숙하면 저런 커넥션은 힘을 못 써요 그때가 되면 조선일보가 박은 사람이라고도 남들은 볼 수 있는 신동욱 박정은 유영원 이런 사람들이 이미 조선일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멀쩡하게 잘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문막에 따라서 사람은 바뀌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심을 하세요 한동훈이 저 모양새고 저렇게 조선일보랑 혹시 연결했을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땡땡하고 보자 땡땡해야 한동훈 조선일보 커넥션을 날려버린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릴 텐데 이 땡땡 안에 국힘 승리를 넣던 국힘 패배를 넣던 그건 알았어들 넣으시고요 백모가 말에 안 담는 그 땡땡이 뭔지 알았어들 짐작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